아니 그러면 영훈이는 어떤 년이야?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동생이에요 저도 처음 왔는데 이 프로그램에 이제 MZ 대표 같은 느낌? 어 그 과거 얘기 나왔을 때 궁금하고 비주얼 우리의 비주얼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영훈이 완전 잘생겼지 센스도 만점이에요 누가 팬이에요? 딸내미? 어 영훈이, 주연이 뭐 저 그리고 애가 굉장히 그런데 다 따라가요? 따라가? 그건 굉장히 사적인 얘기니까 그런 걸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희선아 그건 사적인 얘기잖아 공적인 얘기만 했잖아 공지사항까지 출마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선이가 너무 사적인 아우 갑자기 왜 그래? 영훈아 영훈아 너 왜 그래? 더보이즈에 쌈 싸줄게요 영훈아 괜찮네요 좋습니다 괜찮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영훈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형님이 벌써 다 얘기해놨어 다음은 선배님이 어 고마워 네 맙다 야 내가 내가 오는데 감독님 영훈이가 라피디님 차 안에서 작업하더라구요 응? 더보이즈 차 단체 응? 더보이즈 차 단체 응? 아니 왜냐면 15만 했잖아요 출장식 때 작업이 거의 다 돼갔어요 응? 저 아니면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받아서 우와 대박 어 받았어요 또? 야 받았구나 같이 차에 있는데 난 못 들었거든 해봐 엄청 매력 있어 맞아 아니 뭐 당연히 당연히 제가 제가 잘 연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안 할 거다 할 거다가 아니야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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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 대해 알아야 관심이 가고 어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매력이 더 커지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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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도 사실은 오만한 얘기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일단 알고 난 알아? 뭐 난 알아? 근데? 내가 대한민국 피디 중에서 형에 대해 내가 절절합니다 아 맞아 그럴 거 같아요 어휴 야 영훈아 이게 뭐냐 이게 영훈아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니까 사랑해요 고마워 한 버섯을 벗겨주세요 고마워 형님 아닙니다 바비나 바비나 동훈아 한잔해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비나 프로그램 제목이 바비나 한잔해 입니다 그래? 바비나만 한 번 외쳐주세요 기분 좋게 바비나 바비나 한잔해 감사합니다 갑자기 토니 바비나 응 바비나 원래 예능 토니야 아 있어 뭔가 배운다 바비나 야 근데 이 프로 괜찮네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재밌게 막 얘기도 해주고 피디님 예전에 신설기를 찍는데요 갑자기 나편이 들어오더니 촬영 끝이라는 거예요 끝났대요 왜? 그때 호동이 형이 물어봤더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냥 쉬세요 이러더라고 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 과시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자기 능력을 자기 능력을 아까 그러고 있잖아 우리한테도 가끔씩 그러 있어 형들 이제 그만해도 돼 음 아 들었어 요 launching으로 과시하는건가?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약간 만들었다 아 맞네 아 웃기다 진짜 그런 얘길 하는 순간 esearch 그런 얘길 하는 내 모습에 확 취하겠다 어? 나 좀 지금 멋있는데? 나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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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거 촬영 끝도 어 그만해도 될 거 같아요 그거 아니야 그만! 헷! 그만! 헷! 아아 원래 끝! 하지마! 땡! 이거 좋아하지마 땡! 땡! 형들 아무것도 하지마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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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마 그게 내 자신을 취하는 거야 그 순간 저한테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얘들한테 꼭 나 아무것도 하지마 은지 좋았어 약간 이렇게 할 때 약간 간지럽다라는 느낌 살짝 근데 또 그런 칭찬받은 기분 좋죠 한두 번 그랬나 보다 진짜 고기 더 드실 거예요? 항정살 이런 거 드셔보세요 좋지 항정살 주세요 항정살 항정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콩나물도 도적시만 더 주세요 콩나물무침 도적시만 더 주세요 아니 선생님 순간적으로 형태가 딱 왔어 왜요? 내가 왜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지? 근데 피디님 피디님 작가님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둬요 아니 근데 쟤도 영혼이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 대신? 그냥 앉아 있는 대신? 그냥 먼저 퇴근해 그러고 앉아 있는 대신? 아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제가 이제 후배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근데 피디님 저는 궁금한 게 1박 2일 때부터 항상 어쨌든 같이 뭔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는 안 했죠 이렇게는 안 했지 우리는 옆에서 딱 보미 정도 위치해서 어쩌게 몰랐어 그냥 말을 하는데 말하고 말이 이제 길어질 때 감독님들이 슬쩍슬쩍 찍었던 뒤통수 뭐 이런 게 그냥 방송이 나요 지금은 자기가 칠 출연자가 3위야 무조건이야 아 그래서 상 받으신 거야 아 백상 백상의 남잔네요 그래서 건물을 올린 거야 그렇게 건물을? 그렇게 사적인 얘기 다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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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오늘의 주제 사적인 얘기 우리의 오늘의 주제 사적인 얘기 사적인 주제 아니 근데 또 신기한 게 오늘 제가 보니까 백상 하셨잖아요 수근 선배님도 백상 희설이 언니도 아니 근데 대박인 게 다 백상 수상 하신 분들이에요 다? 우리 다? 예전에 탔던 거? 네 오래전에 백상 예능상 받은 거고 우리는 백상 대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품상 같은 거예요? 작품 뭐 배우 다 영화 영화 TV 부문 대상 나영석 PD님 축하드립니다 나영석 PD는 TVN 꽃보다 시리즈와 삼시세끼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예능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삼시세끼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리한다고 고생해 주신 우리 차승원 씨 그리고 고기 잡는다고 고생해 주신 우리 유혜진 씨 그리고 호준이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한참 삼시세끼 하고 삼시세끼 할 때야 우리가 재주는 고미부리고 그렇게 된 거야 요즘 들어 그런 시상식에 대한 그런 게 없어졌어 저도요 가면 좋고 안 가면 좋고 젊었을 땐 고민 많이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욕심 경쟁심도 있고 시기 질투 이런 거 많았지 만약에 저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른 여배우가 입었다? 이러면 속으로 기뻐하고 그럴 수 있지 정말 20년 전에 너무너무 그러지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김희선 씨 나한테 먼저 연락이 갔다가 연락이 가지 그리고 먼저 하고 남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런 피해자를 만들고 양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